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출애국기 15장 말씀입니다. 여하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랫의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함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맘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온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하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지도다 하였다라 바루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하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하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할길을 걸어서나 물을 넣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하께 불을 지졌더니 여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하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열뚤과 종려나무 이른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5장 말씀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9절은 모세의 찬양 20절과 21절은 미리암의 찬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큰 소리로 여하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만 하고 끝이 나면 15장이 참 좋았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킨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예굽에서 나왔을 때 찬양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시점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입니다 이것은 찬양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출애굽하였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해주셨는지 노래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2절에 인칭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성과 모세가 노래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국 수련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중학생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등등의 많은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지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금요성령 집회에도 매일 나오셔서 안내를 하시는 집사님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삶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나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매일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안내하시며 그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섬기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들어 드리며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하면 힘들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면서 섬길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함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아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곧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였던 그것이 감옥에 가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그들의 감옥에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던 것들이 벗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노래하면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그렇게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에서 구원해 내신 이를 먼저 언급하며 이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비롯됐음을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헷세드는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신실함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미리 헷세드의 은혜로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가 없으시고 변함없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내 삶의 욕문이 열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모든 이유 대신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욕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가기 전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복된 자리인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였나 싶습니다 그 고민했던 이유는 제가 성교사로 섬기고도 있었고 성교사학을 계속 하고 있어서 신대원을 가면 계속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 하나는 목회자가 되려면 내 안에 사랑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보면 사랑이 없는 자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대원에 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신학대역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여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성교훈련팀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계속해서 성교사님들을 훈련하고 섬기는 상황이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남들은 몇 개월씩 하는 공부를 저는 한 2주, 3주 만에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 주님 기도하였어요 주님 하나님 이 길이 저의 길이라면 붙여주시고 아니라면 떨어뜨려 주십시오 너무나 어쩌구니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험을 보는 날 여수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수에서 서울까지 오는 버스 5시간 동안 오는데요 제일 뒤에 앉아서 정말 공부할 요약했던 노트를 5시간 동안 계속 보고 보고 또 보았던 것 같아요 기도는 제가 그렇게 했어도 시험을 막상 본다고 하니까 꼭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의 뜻이 떨어지는 것인가 보다 하고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합격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갓 채점으로 해도 떨어질 것 같고 그냥 채점을 안 해봐도 하나님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슨 수로 합격입니까? 그리고 그때 경쟁률을 보니 3대 1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달로 붙는 것도 아니고 3대 1인데 어떻게 붙나 하면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들었던 마음이 시험 전날 붙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떨어지 또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주님께 협박하며 기도하였던 이 모습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 합격이니까 나를 찬양해라 합격해 주신 하나님 나를 찬양해라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날부터 그래 나는 합격이다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내 상황은 신실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합격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 굽이굽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날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을 것 같죠 열었더니 불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찬양했는데 불합격이라고 통지가 나오니 제 안에서 깊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함을 믿고 찬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이해되지는 않지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거 맞냐 간사님의 삶은 신실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의 삶은 신학대학원에 떨어진 그 삶이 신실해 보이지 않는데 그 신실하심을 그렇게 찬양하냐고 우스갯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찬양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을 하니까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맨 처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찬양했는데 찬양을 하다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너 합격 찬양을 할 때마다 너 합격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3일이 지났어요 학교 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연락이 왔는데 정말 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동명이인이 있어서 제가 불합격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합격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이러한 일도 있구나 하나님 끝까지 신학대학원 가기까지 내가 찬양하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자인지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격 주님의 합격이라는 그 이야기가 제게 큰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앞뒤 좌우가 막힌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노래를 부름으로 그 마음에 옥문이 먼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를 하다가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돼요 22절에 급반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순간 장수를 내가 잘못 읽었나? 라고까지 해서 장수를 앞뒤로 이렇게 넘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맞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하던 백성이 3일길을 걸어 목이 마르자 찬양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누끼에서 나오미가 아들들을 잃고 고향인 모하부로 들어올 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라라는 뜻은 쓰다 인생이 쓰고 내 삶이 쓰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마라의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발견하였지만 목을 축일 수 있어 이제 3일을 걸려 물을 마시지 못한 이 상황에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상황에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마라의 물이었던 거죠 3일길을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광야에 있었는데 한 시간에 채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3일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생각으로 3일길을 걸어 물을 발견하였는데 물이 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평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이들은 그때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았습니다 열 재앙 중에서 살리시고 6월절 사건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길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상황에서 불평 대신에 찬양을 기도를 선택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지지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었다 그가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정말 힘이 들 때 우리의 참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끝나겠지 백신 맞으면 괜찮겠지 1차 2차 3차까지 맞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듯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확진자 수가 줄겠지 하지만 끝날 것 같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불평 불만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확진자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라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결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순간에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며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듯이 우리의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 하나님의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평탄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 되시고 노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삶에 많은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은혜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또 하실 일들을 믿음에 하나님 감사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믿음에 소망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헷새드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그래하여서 찬양으로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풀려지고 삶에 하나님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시명 가운데 계시는 하나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의지합니다 이 아침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였을 때 감사와 믿음으로 삶이 하나님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들이 하나님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깊이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힘든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힘이여 기쁨이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아침 노래하므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늘 하나님 임하고 있는지 이 아침 기도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더욱 소망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